어? 뭐야? 어떻게 알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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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융도연 신이 빨랐어요. 누구예요? 신! 전용 룩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맞아요. 실패! 어? 몰라요, 우리 영보이팀 몰라요? 몰라요. 느린 건가? 첫 글자 드립니다, 첫 글자. 첫 글자? 아! 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가수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실패! 신! 신! 전용 룩!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정답! 야, 요거는 눈에 들어야 돼. 85년, 85년. 갑니다. MR 가야 돼요, 요거는. MR 가야 됩니다. 음악 주세요. 자, 가사 여기 있습니다, 가사. 아쉽다. 가사가 나와? 대박이야. 에이!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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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정답 뭐야? 지금은 지나가는 바람이 쓸쓸하게 나를 겹사주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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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김많이 불꽃처럼 날이 오고 신명 오는 바리처럼 driving 인간 하나는 민원 없이 성공! 은유 올려드릴까요? 선배님들 건강하세요 아직도 윤도윤씨가 그 이름을 얘기하는데 가수 이름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까 양보를 하려다가 이렇게 딱 뺏겨야지 이제 다시는 실수를 안 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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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교육 감사합니다 참 교육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옛날 노래 끝났네 아니 그럴 수 있네 킵! 나 이거 했잖아 근데 3,2,1 저 이거 했는데요? 실패! 그럼 딴 거 해볼까 키 에스파 블랙맘바 에스파 블랙맘바 처음 들으면 진짜? 아 진짜야? 나온다 나온다 그것도 안다고? 아 뒤덮었어 아 뒤덮었어 아 뒤덮었어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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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터졌어 헤이 잘한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예쁘다 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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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디 덜어? 대박이다 진짜 요염하다 요염해 야오! 신기하네 옛 친구도 알아 와 와 좋아 와 헤이 해 컴온ла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박수! 야! 성공! 너무 행사 통주하나! 갑자기 행사장 온 거 같아, 행사! 아, 진짜 어때? 무슨 위스키 행사 온 거 같아? 위스키 행사? 진짜 어떤 거였어? 어차피 음방, 생방이라고 생각하면 멈출 수도 없다. 윤튜 씨, 위스키 행사라니! 키는 요즘 약간 행사 느낌이고요. 우리 세리 씨는 약간 옛날 느낌인데. 아, 오랜만에! 세리, 세리! 다음 문제! 주세요! 자, 카라까지는 지금 아는 거 같은데? 태연! 카라 허니! 카라 허니! 도연! 정답!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 정답이에요, 정답! 자, 자, 노래! 노래! 아, 노래 가야지! 자, 경성 퍼플! 경성 퍼플 노래 가야지! 자, 노래 가야지! 자, 갑니다! 3번 마이크도 켜주세요! 넌, 난, 난, 넌 없으면 난, 난, 나, 너 아니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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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진짜, 어쩔 수 없잖아. 노래가 뭐지? 헤이! 우와! 야, 가하라! 대박이다! 뭐야! 우와, 여기다! 야, 확실히 핸다, 나! 확실히 핸다, 야! 송! 고! 나만의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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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써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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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기찬 노래 같다 언제나면 너만을 원하고 있는데 오, 베이비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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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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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무리해 간절하게 너 하나만을 바라고 있잖아 성공! 자, 진신호 축하 말씀드리고요 은요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은요? 진짜 행사장이야 헤비워크 행사 같아 정답! 1위공, 1위공 공기 윤도현 박하사탕 실패 나래 윤도현 사랑투 실패 공기 윤도현 널 보내고 실패 난 아는데 자, 윤도현 씨 직접 힌트 가능합니까?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아! 윤도현 아니, 홍기 홍기 홍기, 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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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나 봐? 이름 말하고, 이름 말하고 홍기, 윤도현, 홍기 아니, 사랑했나 봐 잠깐만, 아니 홍기 홍기, 사랑했나 봐 정답! 가자, 가자 형, 이 노래는 몰라요? 알지 좋아 나 ily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 가봐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적은 계절 따라 흩어져가 기적은 계절 따라 흩어져가겠지 어설픈 내 사랑을 사랑 잘한다 하나 골라주시고 작년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메인 이벤트입니다 결승전 같은 업종끼리 너랑 너랑 둘이 남으니까 직원들 단합대회 같아 아이스 엘리 웬일이야 추우세요 누굽니까 에픽하이 형 부린데? 갑니다 가야 돼요 나래 에픽하이 플라이 플라이 두 번 반복이에요 예 실패 넉살 에픽하이 플라이 정답 세리 세리로 슬라이 세리로 너랑 아쉽네요 세리로 아쉽네요 선생님 또 아는 노래네 또 아는 노래네 아는 노래네 아는 노래네 대정현 씨 아쉽다 대정현 씨 나오세요 대정현 씨 공격이 자꾸 아는 노래가 나오는데 집이 없어요 왜 집이 나와요? 아니야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 나오세요 에픽하이 에픽하이 힘들죠 힘들죠 못 타고 왔어요 집이 이 근처여가지고 대정현이 대정현이 렛츠고 같이 아는 거 맞아요 알아요? 자 놀토 행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마지막 번은 넉살의 플라이로 인사드립니다 원 투 트리 힘들죠 힘들죠 오늘도 잔을 난 세상 널 비웃고 고원하면서 잔잔요 쩔쩔쩔요 너는 비밀통 너 한 번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고개를 숙일 땐 손에 뭐 안 낙간에 피고 You can fly Get on fly Get on fly 아침에 Get on fly 예 좋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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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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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들려 안 보여 멈출 수가 없어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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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났어 낮에도 밤에도 멈출 수가 없어 벽 다 다 다 다 다 랩인가보다 아유 달달한 너의 멘트 달달한 너의 멘트 달달한 모습에 난 바로 어키 달달한 너의 멘트 달달한 너의 멘트 달달한 너의 멘트 달달한 너의 멘트 달달한 어뚜두두두 달달한 너의 멘트에 뭐 뭐 뭐 뭐 관심 없어 달달한 너의 멘트에 관심 없어 자 대전에서 온 동현 가슴하 오픈! 군룩 지나갔는데 날마다 오키도키 오키도키가 나왔다고요? 이거 좀 정확하게 들었는데? 날마다 오키도키 골든차일드가 오키도키 오키이 거야 그거 어 오키도 틀었어 자 신동엽 오픈! 오케이 관심 없어 아 관심 없어 민협이 형이랑 나랑 진짜 많이 들었어 항상 똑같이 늘어 자 윤도현 씨 바로 갑니다 윤도현 씨 마스판 오픈! 아 지금 보면 안 들렀다 오픈! 아 지금 보면 안 들렀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뭐? 정말 아예 안 들렸어요? 아예 모르겠어요 대전화 씨 때문에 귀가 뻥 뚫렸어요 지금 너무 흥이 올라와서 아 진짜? 리조또 꿀기 전에 먹겠다 오오 뭐야 제발 진짜? 그리고 많이 들렀는 거 같아 보 box 날 것 같아 Spectazione 네 리조또 꿀기 전에 먹겠다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네 미소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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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밑에 뭐 있다! 밑에 뭐 있다! 제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박자입니다! 딴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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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라 이거! 딴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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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라 이거! 맞아 맞아! 딴따라 너의 멘트에 남다머스! 이렇게 난단 말이야! 마지막에! 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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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타? 탄다! 탄다! 애간장 탄다! 애간장 탄다! 잔탄단! 고! 애간장 탄다! 애간장 탄다! 장탄다! 장탄단에 장탄다! 이걸 쓰고 있을 때 용량초가 다음 거 흘렸고 마지막에 모습이 끝날 때쯤에 애간장 탄다! 대박! 애간장 탄다? 형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애간장 탄다 좋은 거 같아! 여자의 매력에 푹 빠진 남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 맞네! 앞부분 가사! 이게 달달한 너의 멘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수식하는 거잖아! 그렇지! 달달한 너의 멘트에! 아니면 제가 넌 바로 오케이 라고 적긴 적었는데 난 바로 오케이! 난 바로 오케이! 남바로 오케이? 남바로 오케이! 남바로 좋다! 남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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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한 남다른 남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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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향해라 걸 해! 만나서 반가워 넌 이름이 뭔데! 지금 통제청장도 웃고 있습니다! 동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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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번째 줄! 남바로가 맞니? 남바로! 동청아 얘기해봐! 우리가 반말로 불어도 동청이는 존댓말로 대답해! 그렇지! 우리 감히! 오! 뭐야! 남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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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한해! 한해! 폐출 당할 뻔했는데! 폐출! 폐출 당할 뻔하지? 폐출이 어딨어? 하차지! 거의 맞다가 나야지! 바로 맞다 그냥! 갑시다! 이거 가자! 달그랑 아저씨 가야죠! 달그랑 아저씨! 달그랑 아저씨! 지금 청바지 봐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야! 리조또 쌀 익기 전에 해준다더니 다르시네! 진짜! 저 형이 한번 저렇게 시동 걸리면 멈출 수 없어! 맞아요! 불교사 같아! 진짜! 달그랑 아저씨 준비됐나요? 시동 갑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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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른 어이의 멘트에 남다른 모습에 난 바로 개난다른 흔자는 관심 없어! 간다! 오! 샤오팅이네 마지막은! 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간다! 간다! 결과! 정답은 대박! 아 제발! 보여주세요! 이거 정답이 형 진짜! 제발! 결과! 제발! 오빠! 진짜! 진짜! 와! 에스! 와! 에스!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와! 다이그랑 아저씨! 다이그랑 아저씨! 이게 말이 돼요? 이거.